안녕하세요. HBL의 루이입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부터 정말 아육대를 나가고 싶었는데 이번에 아육대를 첫 출연하게 됐는데 금메달까지 탈 수 있어서 정말 기쁘습니다. 제가 계속 달리기를 좋아했던 거는 다들 아셨는데 제가 금메달까지 하고 실시간 검색에도 1위 해서 정말 친구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다 기쁘게 주고 축하하셨습니다. 제가 연습할 때 두 달 전부터 계속 연습을 했었는데 일주일 전에 다리를 다쳐서 아육대를 나가기 일주일 동안 계속 연습을 아예 못하고 아육대에서 다리를 다쳤는데 그대로 연습을 못하는 상태에서 출연하게 됐는데 아빠도 참고 뛰었습니다. 제가 검색 1등을 했는데 새벽까지 계속 1등을 해서 그날에 너무 기뻐서 엄청 늦게 잤어요. 제가 소루로 먼저 데뷔했는데 제가 소루로 먼저 데뷔했는데 이번에 HUB팀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정말 그리고 많이 저희가 연습을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